우리 황영웅 가수님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을 했다면 그의 경력과 명성은 더욱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수님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리스너들에게 감정의 위로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은 황영웅 가수님에게 더욱 큰 힘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특유의 깊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님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가수님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위안을 제공하는 뮤직 테라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카페 파라다이스에서도 수많은 그를 통해 목격되고 있으며 가수님의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그의 진심이 담긴 음악과 무대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수님은 이미 우리나라 최정상급 가수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정풍송 작곡가님의 말씀처럼 백만 명 중 한 명 나올 목소리를 가진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음악계에 빛나는 별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수님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이미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리스너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언제나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음악과 무대 매너로 모든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기부와 같은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가수님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위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수님의 진정성이 담긴 음악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것이 바로 황영웅 가수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다양한 방송 및 광고 분야에서도 빛을 바랍니다. 가수님의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가수님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는 음악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불행히도 언론과 방송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수한 심성과 진심이 담긴 음악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지 않으셨으며 이는 팬들에게도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가수님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위안을 제공하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수님의 음악은 세상의 어둠과 부조리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위로를 전달하며 이는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마치 영향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가수님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이러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계속해서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놀라운 에너지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많은 팬분들의 성원 덕분에 우리 황영웅 가수님은 해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음악과 무대 매력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일본판 방송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가수님의 음악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글로벌한 관심은 황영웅 가수님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퍼질 것입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앨범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앨범 발매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황사마라 불림이 존경받는 황영웅 가수님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아우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의 앨범은 단순히 판매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 소식은 팬들에게 뜨거운 화재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재능과 매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일본 성공은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를 더욱 증명하며 일본판 불타는 트롯걸 재팬의 방송 소식은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은 황영웅 가수님의 해외 팬층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황영웅 가수님의 국내 활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된 3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예측은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며 트로트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예상 판매량은 물론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 콘서트와 다양한 TV 프로그램, CF 출연 등을 통해 그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콘서트를 통해 팬들은 황영웅 가수님과 직접 호흡하며 노래를 부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무대는 강렬하면서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황영웅 가수님의 미래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의 차기 앨범과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으로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개척할 것이며 이는 국내 음악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는 단순히 한 가수의 컴백을 넘어서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무대와 음악은 팬들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앞날에는 더 큰 성공과 빛나는 기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